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장이 끝났구요 현대만의 솔루션 오랜만에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99,500원 바닥 찍고 지금 15만원까지 5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시가총액이 6조가 조금 넘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상승 첫날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연기금이 매집을 하면서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벤트도 좀 있었었구요 해당 내용이 좀 불발되면서 이렇게 힘든 구간을 좀 거쳤지만 지금 조선주가 특히 우리 현대만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또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좀 되면서 우리 국내 조선업에 상당히 호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임기를 좀 보내게 될 텐데요 그 안에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안내를 좀 드릴 거고 또 우리 1대주주 HD 현대, 2대주주 KKR, 이 블록딜 관련된 내용까지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구요 오늘 수급 먼저 좀 볼 텐데요 최근에 수급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연기금이 살아가는 종목이라고는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뭐 이틀도 물량이 상당히 적어요 매도 물량이 대부분 순매수로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구요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데 어 사실 이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투신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중장기적인 투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급이 이 외국인하고 연기금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구요 굉장히 좋은 수급이 나오고 있죠 자 어차피 이제 시가총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큰 종목은 외국인이 올려야 되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자 프로그램은 만주 정도라서 뭐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좀 아닌 걸로 보이고 일단 이 연속되는 연속되는 외국인의 매수세 자 보시면 지난 이제 거의 8월 말부터 8월 29일부터 9월 10월 두 달 넘게 미친듯이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도 있구요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수혜인데 이거 기사 간단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요 자 오늘 이제 전일자에 저녁에 나온 내용 자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 20조 미국 함정 MRO 시장이 열리느냐 자 이 MRO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현대말이 솔루션이 가장 잘하는 부분이 바로 이 MRO고요 이 HD 현대중공업이 이를 일찍이 깨닫고 먼저 미리 선정을 했습니다 자 내용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해서 조선 협력을 언급했고요 사실 이 저가의 수준은 중국이 대부분 잡고 있지 하지만 이 프리미엄급 이제 고급 선박으로 갔을 때 우리 한국이 거의 글로벌 탑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랑 밀접한 특히 이제 중국과 협력할 일은 절대 없잖아요 트럼프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중국 때리기잖아요 중국 열심히 팰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엄청난 수혜가 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미중 갈등 태평양 해군이 중요하다 한국 세계적인 군함 건조 능력 잘 알아 정비 수리 협력 좀 더 얘기하자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제 동맹이기 때문에 군함 수주전에서 유리해진다 자 조선업계 포트폴리오 다각화 최근에 하나오션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MRO 사업 수주했다고 하지만 우리 HD 현대 우리 그룹사 HD 현대, HD 현대 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 사모개발, 현대마린솔루션까지 이 현대가에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것만 좀 볼게요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 건조와 정비 수리 운영 특히 AS 유무상, 뿌리 등 운영을 맡기겠다는 의미다 자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함정시장을 뚫으면요 다른 우방국 군함 수주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미국이 최고죠 한국의 러브콜을 보낸 트럼프입니다 제가 이거 MRO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 좀 말씀을 더 하면요 중간에 이거 보겠습니다 이게 7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친환경 개조입니다 엔진 개조까지 하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선박용 엔진 MRO부터 친환경 이게 이제 환경,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LNG선이나 기타 선박들을 개조를 하게 되는데 이것까지 우리 현대말린 솔루션이 할 수가 있고요 배 척당입니다 한 척당 수천억 원의 수주가 기대된다 이게 원래 우리가 이제 잘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이런 소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만 볼게요 유지 보수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방산하고 선박은 말이죠 그래서 중후장대 기업들이 MRO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 우리 HD 현대말린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런 유사한 형태를 가진 게 싱가포르에 있는 그룹 이름이 뭐였죠 어쨌든 다른 기업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플랜트, 해양 플랜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유일한 선박의 애프터 서비스 MRO를 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 현대말린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다들 그러니까 주식을 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HD 현대 조선 3사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사모개발 등 현대말린 솔루션의 MRO를 담당하는 계열사인데 얘네가 진짜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자 우리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우리 현대말린 솔루션에 직접적인 수혜가 될 거라는 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쵸? 자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MRO다 근데 현대그룹사에서 MRO 대장이 우리 마린 솔루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요 자 배를 많이 팔면요 수출을 많이 하면은 보통 이 수출된 선박에 AS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접목한 디지털 개조까지 우리 현대말린 솔루션이 하기 때문에 자 보통 우리가 차를 팔면요 보통 5년 보증 이런 걸 받잖아요 왜 5년 안에는 고장 날 확률도 높지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그 AS를 해주는데 선박도 비슷해요 보통 노후된 선박은 보통 30년 이상 사용을 한 거를 우리가 이제 중고선 중에서 좀 오래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중고선도 보통 20년 정도 써야 중고선이라고 판단하죠 그러면 일반 차량보다요 우리는 오래 쓰면 이제 10만 더 오래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 전후로 차량을 바꾸는데 배는 훨씬 오래 씁니다 그만큼 AS를 들어가는 기간이 훨씬 길어진다는 얘기고요 많이 팔면 이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마린 솔루션의 실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업의 업황이 좋으면요 이 뒤에 몇 년 뒤에 우리 마린 솔루션이 일과리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AS, 수리, 또 MRO에 있어서 우리 현대말의 솔루션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이제 하나우션이 미쳤어요 이제 어제 거래대금 4천억이 좀 터지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좀 했었고 자 주봉을 보시면 자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이제 너무 이제 과거 2007년까지 가야 되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주봉 보시면 이때 작년 7월이었죠 이때 고점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특히 거래대금을 주목을 해야 돼요 원래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제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현대중공업도 한번 볼까요? 현대중공업도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 하고 있죠 삼성중공업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화가 제일 세요 근데 사실 한화랑 우리랑 비교를 해보면 꿀릴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실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대말이 솔루션이 배당을 많이 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왜죠? 왜 배당을 많이 주죠? 대주주의 지분이 높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하면요 최대주주, 1대주주, 2대주주가 지분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얘네들이 수혜를 봅니다 종목 분석에 들어가시면 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1대주주, 우리 HD 현대가 55% 들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KKR이 여기 있죠 여기 이제 24% 확대해서 보니까 HD 현대 55% 이것도 이제 낮아진 거예요 구주매출 내놓으면서 신규 상장하면서 지분이 낮아졌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안 남아있다 매당을 가장 많이 꿀빨 수 있는 게 1대주주, 2대주주인데요 실적이 이제 미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에 2007년, 2017년도랑 지금 거의 배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자 보시면 올해 컨센서스가 3,0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재작년이 1,400억이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영업이익이 두 배로 뛰는 이런 조선업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선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선박 개조나 MRO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항공 MRO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PGR을 40배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복잡해지는데 항공 유지보수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멀티플 40배 정도 받거든요 자 그러면 3,000억을 받았을 때 영업이익 3,000억 40배를 주면 얼마냐? 3,42, 12조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6조입니다 6조 그러니까 항공이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기업이 없어서 비교가 좀 어려워요 근데 항공 MRO는 40배가 평균입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 자 그래서 똑같이 적용했을 때 앞으로 2배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만 이제 보수적으로 좀 볼게요 어쨌든 실적이 너무 좋고요 이제 하나우션은 그렇지 않아요 시가총액이 11조잖아요 11조 1,000억인데 올해 컨센서스가 1,600억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둘의 성격이 좀 달라요 하나우션은 올해 1,600억을 벌 거고 현대마린솔루션은 3,000억을 벌 거면 2배 정도가 될 텐데 물론 선박을 만들어서 팔면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긴 하는데 어쨌든 성격은 다르지만 현대마린솔루션이 고평가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6조면 그렇게 높은 PIR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저는 마린솔루션이 시가총액 대비 저평가라고 보고요 특히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업종 중에서 조선업이 있죠 조선업이 3대가 있죠 하나우션,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 이 밑에 이제 뭐 조그만 종목들 HSD엔진, 지금 하나엔진 뭐 이런 거나 기타 종목들이 좀 있을 텐데 우리 마린솔루션이 굉장히 특이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MRO에서 굉장히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멀티프를 부여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호 예수가 끝났어요 이 물량이 적지 않은데 이게 블록딜로 나오든 아마 전략 매도가 되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1대 주주는요 지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5월 8일에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의무보유가 끝났습니다 HD 현대가 2,400만 주 또 KKR이 1,070만 주가 있는데 2대 주주는 엑시트를 하겠죠 1대 주주는 지분을 다 팔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배당도 많이 못 받아가고 또 그 점유, 지지율 지지율을 지분율이죠 요즘 뉴스를 많이 봤더니 자꾸 그 말에 나오는 자, 지분율이 줄어드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매도로 나올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없고요 자, 이 KKR의 물량만 좀 일부 블록딜로 정리가 된다면 계속 우상향한 추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에서 하나 좀 더 볼 텐데 자,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잠시 후에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 조선 협력 발언에 이 KKR이 웃었다 너무 이제 행복한 웃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엑시트를 해야 되죠 자, 이들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결국에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현대가 HD 현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조그만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매끄럽게 좀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기존에 이미 지분이 더 높았는데 구주 매출로 한 번 물량을 좀 털어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는 선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성이 너무 높고요 지금 테마주로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블록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크게 진짜 출렁거리거나 아예 꺾여버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좀 보고 있어요 자, 이미 IPO 단계에서 구주 매출로 기존의 주식을 내놓으면서 3,700억을 이미 회수를 좀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천만주인데 사실 25% 정도 되니까 적은 물량은 아니죠 일단 최대한 충격이 없도록 좀 엑시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좀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HD 현대만의 솔루션 제가 항상 말하는 거 테마성으로 오르는 게 있고 실적으로 오르는 게 있는데 자, 두 가지 모두 다 해당이 된다 테마는 뭐죠? 트럼프, 조선업의 호황 이것도 테마예요 자, 그리고 특히 이 MRO 쪽에서 큰 시장이 열릴 것인데 그 직접적인 수혜를 우리 현대만의 솔루션이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실적도 계속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배로 증가했고요 2027년이었나요? 계속 거의 뭐 배로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도 굉장히 좋은 전망을 좀 가지고 있다 자, 트럼프에 제대로 엮였고 MR에 제대로 엮였다 실적 너무 좋다 자, 그리고 우리 이대주주, KKR의 엑시트 이거 시장에 충격 없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잠깐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점진적인 우상향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트렌드도 조선 업종이 시장 주도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현대 중공업이라든지 국내 이제 기업들이 미군에, 해군에 군함을 이제 납품을 하거나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나중에 관리하는 것도 전부 우리 현대만의 솔루션이 할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시가총액 6조는 저렴합니다 저렴한, 싼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은 지금은 홀딩을 하시는 거를 좀 권해 드리고요 계속 우상향을 하다가 블록들 이슈가 나오면 잠깐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상향을 할 때 제가 정고점 20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를 끝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영상 현대만의 솔루션 영상을 찍을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기 진심으로 좀 바라고요 지금은 테마도 좋고 실적도 좋고 모든 게 좋은 순간이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했다가 꺾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래주주 블록들 나간다고 이렇게 다시 전조점을 위협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단은 위로 반향을 보시자고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